진짜 얘기해도 돼요? 삐 지금! 전쟁이야 이제 안녕 넷플릭스 BP 시즌2에서 안준호 역을 맡은 배우 정윤입니다 젠가의 왕 구규환입니다 젠가 왕 김성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니어 젠가 국가대표 송혁도입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젠가는 해봤어요 이렇게 큰 젠가는 처음인 것 같은데 세션을 다해서 뭐 해봐야죠 자 그럼 업그레이드 젠가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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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꼴찌네요 네 질문 잘 들어야 돼 DP 시즌1을 본 분이라면 시즌2는 꼭 봐줘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섹시한 지진우 선배님이 나오십니다 땡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를 하는 거라고? 질문을 잘 들어야겠네요 아 국가대왕전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아 페널티가 이 손으로 뭘 할 수 있겠어 간단한 페널티가 아닌데 일단 넘버가 다르고요 새로운 인물들이 추가되었고 원인보다 더 재밌습니다 네 형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잘 싸야지 아 이거 막상은 이렇게 개인전이니까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렇게 개인전이니까 개인전이니까 지금 회방하는 거야 지금 맞네 다음 사람 큰일 나라고 첫 번째는 일단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충격적인 사건이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급이 변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매력이 있습니다 중사 박범구 누구시죠? 충성 103사단 헌병대 중사 박범구입니다 자, 다음 나, 나, 나다 오민우 준희한테 박범구 중사가 빵 새로 나왔나요? 11 맞는데 11 맞는데 그거 보면 엄청 웃깁니다 그게 아, 아슬아슬했어 빼도 돼요? 오케이 네? 네? 맑눈광 맑눈광 맑눈광을 풀어서 말하래 맑은 눈의 광인 맑광 형 이거 써주세요 맑광 굿나잇 잘 골랐어 진짜 잘 골랐어 맑광 하얀 옷 입은 배우가..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혜일이.. 난 널 믿었던 것만큼 네 블록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너에게 내 블록을 소개시켜줬는데 너무 과감하게 뺐어 개인적으로 화관이 잘 어울렸어요 살포지? 좀 어울리긴 어울린다 완벽해요 진짜 얘기해도 돼요? 담배 한 대만 태워도 됩니까? 아.. 뒤질래? 피난다.. 오오오 아침이야 일어나 아침 대바람 부터 옵니까? 내가 하려고 했는데 쟤는 여기를 공략을 하네 정.. 정직 안준호 저예요 또? 어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어디를 빼야 되냐면 이걸 어디를 빼야 되냐면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여기다 저는 되게 좋은 아빠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우와.. 저는 되게 좋은 아빠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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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거 하나 가자 형 우리 우리 회원장님 진짜 무서워 생각하시죠 살짝 걸치기만 잘 어울리네 오케이 됐어 됐어 응? 세로로 싸야 돼 전쟁이야 이제 좋은 아빠고 나름은 사랑꾼이죠 이런 분위기 아니야? DP요 이유는 시즌2까지 나왔어요 어머! 손 나 손 나 내 어지개 와 멋있어 자 절대 안 걸린다던 우리 교환이 형 걸렸습니다 아 이거 좀 안 걸린다 이거 어때? 이거 할까? 와 형 이렇게 딱 했다가 마지막 공개할 때 뒤로 이렇게 싹 해줄게 강해지는 기분이에요 전투력 올라가고 있어 네 살짝만 들어주세요 마지막이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한 거 같은데 네 좋아요 맘에 들어요 너 조마 할 때 DP 봐라 DP 꼭 봐라 시즌2 봐라 이 분 누구예요? 지금 이 분은 다시 말을 잃었어 진짜 교환이 형이 이렇게까지 했다 네 여러분 DP2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꼭 시즌1부터 같이 이어서 쭉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입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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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자 세트인데요? 너무 재밌어서 썽썽은 것 같아요. 이렇게 들고 하니까 선물 가지고 멤버들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형들 이런 모습 보겠어요.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젠가 500억 걸고 실패하면 총 맞아 죽는 오징어 게임인가요? 젠가 게임. 저는 연주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오징어 게임이 많은 시... 아니... 우리 DP2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너무 좋습니다.